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앤디의 사과농장이라는 게임이고요 무료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유 Wow 가독성이 정말 안좋은데? 페미콤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에요? 왜왜왜 이게 달리기 최대인 것 같습니다 어? 누구있다 오늘 뭐하는거야? 오, 지금 그냥 먹으러 가고 에이! 먹으러 가고 있다면 게임을 좀 해볼게 에이, 앤디 우리와 같이 놀자? 당연히 완벽해 우리 모두가 보너스 스티커 우리 모든 보너스 스티커를 구입해 우리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오, 와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개는 오, 야! 제 집으로 지혜 엄마의 창에 넣으?... 엄마의 창에 넣어 기상은, 엄마의 창이 네, 우리 무슨 상황이 났라고 있었나? 근데 왜... 내가 모으셔? 너는 모니티티커를 받는다 너가 모니티티커를 받는다 rio 네, dr! 이 날씨 얘기할까? 네, 재미있지 하하 너희들이 말하면 게임을 좀 게임을 하면은 상으로 제 집열쇠를 준다고요? 일단 얘가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멜로디에게 가서 말해 난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멜로디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간 바구니에 알맞게 분류해 줘라 아 N 누르면 어떻게 돼? 아 거절도 된다 아 시끄러 방향키를 눌러 손을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과일을 집어요 모든 과일을 분류하세요 모든 과일을 분류하세요 모든 과일을 분류하세요 아 거다하면 안 된다고? 아 거다하면 아예 스페이스바를 꺾인다 아 1,000원 2,000원 4,000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지? 2,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달라는데? 나 왜 채팅 보고 싶은데 채팅 못 봐. 채팅이 이상해. 새로고침을... 이런 쇼지 모르겠는데 애가 있었기때문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낚시하네? 물고기가 낚시를 kingdomfruit 핀기 게임을 휘파라니? esc angels 제가 잘 들리지 모르겠어 하하하하하 오오 오오오 오오 왜그래 내가 잘못했어 kingdomfruit 핀기 게임을 휘파라니? 예스? 예, 더 좋아해. 렛츠 플레이! 어... 스페이스바를 눌러 내려가세요. 좌우 키를 눌러 이동하세요. 세 마리 잡으러? 오케이. 어? 아 깜짝아. 오케이. 어 뭐야? 엔디 얼굴 왜 이래? 엔디 얼굴 왜 이래? 오오? 오오? 어? 그는 바다다. 그는 바다다. 그는 바다다. 다음 시간에 더 볼 수 있어. 헤이 룰드, 안녕하십니까? 렛츠 플레이? 오케이. 예, 그는 바다다. 자, 놀자. 해. 해 주십시오. 해줘.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됐다 저거 뭐야? 어? 뭐야? 어? 발견되지 않은 아이? 보트에서 떨어져 강에 빠졌다 여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나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응? 에이, 굿샵, 맨. 여기가 보너스 스티커, 그냥 너. 오케 왜, 왜 애들 막 이상해 친구가 세 명이었나? 두 명이었나? 여기 가지나? 안 가지고 어? 애들 아까 갔는데 왜 또 가? 어? 이쪽으로 왔나? 아, 애, 개다. 여자애. 여자애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연주? 앤 눌러야지. 어? 오, 오케이. 그럼 나중에 또 해봐. 애는 안 그러네. 안녕하세요, 헤디. 내가 노래하고 싶어? 예예예예. 훌륭해. 그 키타를 좀 해봐. 그럼 놀아볼 뭐. 방향키를 눌러음을 연주합니다. 노트를 놓치며 패배해요. 뭐야 뭐 나오지도 않는데 오우씨 타격감 재로 된건가? 아 저거 어떻게 맞춰 어? 어디야? 어? 안을 볼까? 이자벨라 왜 그러니? 전혀 같지 않잖아요 뭐가?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아요 애야 내 잘못이 아냐 네 잘못이 아냐 아뇨 제 잘못이잖아요 왜 그래?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벨라 너는 저 때문에 아빠가 떠났어요 저 때문에 루이스가 죽었다고요 가족들이 다시 모였으면 했는데 저로서는 무엇도 할 수 없네요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행히 아 안을 들어갈 수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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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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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ow! 여러분 distribution! here's a bonus sticker for all your hard work! 스페이스바를 눌러 딱 맞는 물건으로 어? 대화 안녕 클라우스 내가 할만한 게임 같은 거 없어? 오, 예스. 체스 게임은 뭐지? 체스? 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 오케이. 아, 아, 아이스파이 게임은 뭐지? 저는 좋은 것 같아. 알아맞추기 스페이스바를 눌러 딱 맞는 물건을 고르세요. 붉어? 둥둥 떠있어? 잘 안한다고? 스페이채사처럼 잠깐, 뭐, 독, 독기있다 이거 아냐? 저, 그 거의 없었는데 그건 뭐야 이거 안한다고? 오, 뭐지 그러면? 어 왜이래 다했어 왜이렇게 이상한 일밖에 안일어나 어 애로 벗겼다 밖에 안넘어지네 이쪽으로 가진다 뭔소리야 나야? 다들 어디있지 아서 뭔소리야 나 몰라 일단 도끼 먼저 내려놔 뭐하는거야 니 거짓말은 이제 지긋지긋해 잠깐만 토마스 멈춰 니가 전부 죽였어 나 오씨 오 오 섬뜩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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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잠그는 거 아냐? 미이로킹 화양키로 이동하세요. 눈을 피해. 4번째 구역까지 가면 우수입니다. 4번째 구역이 뭐야? 눈을 피한다는 말은 뭔 말이오? 응? 개단하다. 뭐야? 오! 깜짝아! 왜 안 가지지? 어? 저거 가는 곳 아냐? 오! 깜짝아! 랜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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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eter the Pumpkin! Nice to meet ya! Wait, how long have you been in here? That doesn't matter. You wanna play a game of tag? No, I'm just looking for my keys. Sounds great! Let's play! Just this way, to the haystack maze! Wait, who even are you? You're it! Catch me if you can! I'm Peter the Pumpkin! Wow, it's so cool! Oh, hey! You caught me! Good job! I'm it! Run away if you can! Hophobak을 모으세요. 잡히지 마세요. Hopho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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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잡히지 말란거야 ESC 눌려야 되나? 어 뭐야 뭐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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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상황이지? 눈? 어? 내 귀 어? 열쇠다 내가 자초한 거야? 너는 날 도와줄 수 있잖아? 응? 쟤 뭐야? 쟤 뭐야? 아이 뭐야? 뭐야? 이러고 엔딩이야? 이거 팔짜리는 뭐야? 이거 팔짜리는 뭐야? 응? 한국국토정보공사